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아깝고 도망가는건가? 잠시만요 있네 아 우리 배같은데 제님 어서오세요 마흔텀큰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뱃살도 나왔더니 무슨소리야 고개 무슨소리야 아 약간 나 포미건에 미친거같애 포미건만 보면 그냥 무조건 먹게되는데요 부정하지마 주인 아 부정이라도 해야 없어질거아니야 지긋지긋해 이제 좀 사라져 나한테서 이 조끼가 있었어 나 못봤는데 믿어도 되는정보야 한평집 입구라고요 여기? 여기 뭐라는건 한평집 없는데 여기 아 또 속았어 아니요 이거 팔로우만해도 알람을 설정할수 있을걸요 아이씨 맨날 속아 저래놓고 한번씩 또 에이 또 거짓말이지 하고 가보면 또 있어 갑자기 가면 또 시청자 못믿냐 억울해 죽겠어 진짜로 못믿는게 아니라 당한게 많은건데 돼장님따라 돼지밥 핫도그 구매했습니다 목요일날 도착한대요 와우 아 또 배우신분이네요 먹을줄 아시네 예민이 배우신분이야 ㅇㅇ ㅣㅇ ㅇㅇ ㅇ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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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손까지 불려주라고 뭘요 뱃살을요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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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ㅇ 죽었어 해주려고 살아있었구나 관계 Steven development 으음 캠포네잉 어 나 으악 개불이퍼 어디갔어? 나 버리고 왔어? 개불이퍼? 개불이퍼 야 뭐 맛있는 거 있어? 이어가자 쏘가자 봐라 웅 어앉 아 자기가 비쥬 자기가 자기가 토미건은 장식용이냐구요? 아니 저 상황에 토미건을 쓰라구요? 굴림보 유튜브 좀 더 보셔야겠는데? 방금 상황에 토미건을 쓸 상황이 없었는데? 파밍할때 씁씁가니까 왜그러냐구요?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그래 4AM 저거 사람 진짜 많나봐 컷할때마다 있어 포위 불안한게 1가빠 1가빠랑 2가빠랑 차이가 심하거든요? 1가빠는 완전 녹아내려서 오 핑은 카베가 훨씬좋아요 핑도 훨씬좋고 저격도 겁나만해 공유 오 밖에 있었나요? 뭐 못봤어요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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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냥? 세명이겠는데? 저기하나? 뛰고 이쪽으로 쟤는 100% 이리로 뛰어옵니다 바로 저한테요 엎드려있죠 지금? 훈돌에? 살짝살짝 보이죠? 일어났죠? 뒤에 하나 더있다 저기 아 이러면 나가리인데 여기 쏘 때리네 죽었어요 아씨 하나도 못먹잖아 이러면 아 이런 야 이 나쁜새끼 먹을거 없잖아 이씨 다 죽었잖아 이씨 역시 먹을게 없을땐 건망이죠 자 아까 카우팔 쏘는 사람 뛰고있죠? 잡았을거에요 저사람 아 이리구가야겠다 씨 엄폐물이었다 네명 남았네요 저큰돌에 100% 위안에 있는데 저큰 이틀 상태를 뭐 Karen 정확하게 한다고? 소음기인데? 소음기인데? 소음기 올라가 빨리 잡아! 빨리 가! 뛰어 뛰어! 뛰어! 너 왼쪽! 제발! 으악! 우와! 영영님 어서오세요! 우와! 아리 고마제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!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리 고마제네 예수 아티스트